비주얼 터지네요 저희는 6년 동안 영국남자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분 두께 한국 문화와 음식을 소개해왔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 한국 연예인분들을 만나 뵙고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만의 한국 음식과 문화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앱에서 대사 모실 게스트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분인데요 무한도전과 러닝맨에서 많이 보셨을 한국을 대표하는 레전드급 예능인 하하님이에요 방송 외에도 음악, 라디오, 사업까지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죠 의리와 정이 넘치는 하하님을 만나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제대로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기대되네요 이 친구가 아예 한국말을 많이 공부했어요 많이 공부했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거의 못해요 저도 영어 못해서 괜찮아요 바로 해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미덕입니다 아 정이라고 하죠? 아 그죠 그죠 식전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슬러쉬로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이 정도 선에서 멈춥니다 좋아요 우리 서로 비교 스펙 하니까 비교 스펙 비교 스펙 자 트라이 쇼리 잘한다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잘한다 오케이 자 퍼펙 퍼펙 괜찮았어요? 어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아 이런거 하면 꼰대인데 아싸 인싸 알죠? 아싸 인싸요? 아싸 엄청 열심히 하네 아웃사이더를 아싸 라고 해요 그냥 맛있게 마시면 되죠 건배 한번 할까요? 짠 자 이거 여기 위를 보면 이 위의 단면이 칼집이 이렇게 난거에요 근데 이거를 기계로 하는게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다 하는거에요 핸드메이드 자 이야 대박이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 저의 아 이거 약간 부킹 멘트인데 아 맞추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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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 사용한거 아니야? 제 생각에는 스무살 초반 같은데 아니에요? 솔직히 교복 입혀도 믿겠어 진짜로 진짜로 근데 저희 친구들끼리 그렇게 놀리기도 해요 이 친구가 특히 어라보인다고 저는 작은 몸이 있어요 음 아 작은 몸 작은 몸 애기 몸 저도 자 이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제가 맨 처음에 추천해드리고 싶은거는 약간 간장소스 같은거 이거예요 좀 달짝지근한거 데리야끼 같은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형님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건배 오 이럴땐 건배죠 아싸 질 아싸 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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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뜻이 아닌데 다시 설명해줘요 인싸스 아싸 기분 좋을 때 하는거 맞긴 해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마음에 드시는거 하나씩 찍으세요 찍어서 이거 잡고 예쁘게 오 자 고기 건배 고기 건배 괜찮은데 건배 좋아요 좋아요 건배 음 음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예 이거 열심히 찍고 계시는분들 하나씩 줍시다 이거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아 이거 코에 이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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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г 야 맛있죠 맛있지 맛있어, 맞나요? 저희들. 저희들. 미안하네. 먹방. 먹방 찍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비주얼 터지네요, 오늘. 와. 그래서, 너희들과 많은 인생을 만났어요. 잭 블랙. 잭 블랙. 아, 맞다. 스텝 커리. 아, 커리. 아, 그렇죠. 히에리 헌리. 네, 앙리. 아, 앙리. 아, 앙리. 아, 같이 촬영하는 외국 연예인 중에. 아, 스트레스. 웨이. 잭 블랙. 아, 오케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아, 진짜요? 그 정도 미친데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감이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되지? 필이 너무 좋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의 아무것도 못 알았는데. 네, 맞아요. 너무 감이 잘 맞고. 감이 좋죠. 딱 눈치로 하는 거예요, 눈치로. 아, 맞아요. 맞죠? 아, 맞아. 이제 그냥 자중 uk kill까지. 아, 그래, 네. 죄가 воз zijn. Paaol 정의. 자, 나를 올리 쏘주. 아, 네. 나를 올려줘요. 자, 이거를, 한국에서 예의있게 한다. Pas 고 travailuyor.. 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일단 맛 좀 보실래요? 디테일! 하나 배웠네. 디테일 조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어. 이거는 비빔냄면이에요. 고기의 순수한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비빔냄면과 싸 드시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말해야 되는 고기를 하나 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올려. 그다음에 싸. 그다음에 한입에 넣으세요. 음. 음. 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디저트 먹을 때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랑 같이 먹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위에 뭐 이렇게 브라우니 뭐 이런 거. 고기를 좀 먹었으니까 전골로 갑시다. 전골? 곱창전골인가요? 그렇죠. 어. 원리가 한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크. 아 너무 맛있어요. 아유. 아이. 정확하니까. 정. 어. 아싸. 아싸. 진짜. 아. 아. 좀 신기한 게 저희 직원들 중에 편집하는 영국인 직원 한 명이 있어요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그 친구가 러닝맨을 보거든요 아 진짜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알고 나도 놀래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럭키에요 럭키 이거는 뭐 제 실력이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외국인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촬영하는 걸 보이니까 재밌게 시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죠? 진짜로 뭐 힘들 때도 많아요 사실 뭐 이거는 진짜 완전 오프트레코드 하면서 다 얘기하면 웃긴데 그냥 얘기할게요 촬영하면서 디스크 안 터진 멤버가 없어요 디스크가 다 터졌어요 진짜요? 네 종국이 형이 맨 처음에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재석이 형 근데 촬영 중간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네 원래 아팠고 근데 촬영 중간에 끝까지 다 찍고 갔어요 광수는 촬영 끝나고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터져 있는 상태로 일어나서 그냥 매니저가 이렇게 앉고 갔죠 그래서 다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시술이죠 시술 다 했고 하여튼 몸이 정상인이 없어요 재활을 해야 되는데 재활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게 10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물론 촬영도 재밌고 그렇지만 약간 전후회가 생겼어요 완전 동료 으쌰으쌰 하는 게 생겼죠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할 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원래 전 아예 안 해요 감사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준비시러 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 예 슬러시 매직 매직 매직? 잠깐만 이거 얼음이에요? 와우 내가 처음 봤어 서주를 얼어요? 근데 난 안 얼 줄 알았어 얼리죠 저희는 이런 기계가 있어요 와우 아이언맨 자 일단 한 잔 합시다 자 이럴 때 지금 재빨리 했지만 놓쳤어 놓쳤을 때 입이 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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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어 이거 또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이러고 있어 팀워크 팀워크 오 쟤 지분도 이 친구 지니어스 나 이거 많이 배우네요 오늘 테스팅하는 것도 배우고 이것도 아 됐나 서로서로 공유합시다 네네네네 이럴 때는 이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나 혼자 외롭게 외톨이 얼른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졸리가 나만 딱 본 거야 그때 어떻게 하냐 헤이 타노스 타노스 오케이 퉁 퉁 T-O-O-N-G 퉁 퉁 퉁 퉁이 무슨 뜻이냐 혼자 먹지 말고 내가 너에게 널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혼자는 아니다 요즘엔 요래요 리모컨 삐삑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아 아 You're not alone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정 정 아 오늘은 한국 정을 제대로 배운 아니 Keep it real OK OK Keep it real OK 자 이 상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이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 네 Oh hey hey You're a funny guy 하하 오 퉁 퉁 퉁 퉁 퉁 어 되게 좋다 오 야 크로스오버야 좋아 좋아 퉁퉁도 좋아 OK 퉁 요기 퉁 퉁 신과 구에 만나 신구에 만나 아 좋다 와 좋아 내가 많이 배운다 오늘 치엘스 아이고 퉁 퉁 Where are I from? 이탈리? 이탈리? 퉁 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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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 손님으로 오셨었죠? 네 인사 못해서 미안해가지고 어느 나라 분이세요? 그리스에서 그리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 그리스 한국말 왜 이렇게 싫어해? 역시 어닝맨 오 대박 와 진짜 신기하다 반가워요 지금 이렇게 한 게 보다 한국의 정 퉁 감사합니다 그리스 예 화이팅 진짜 정 진짜 정 와 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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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정왕 여기 평상탈 안녕하세요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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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위아더월드네 그리스까지 다 만났어 아까 러닝맨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완전 저는 이제 곱창을 한번 먹어볼게요 곱창을 한 번 다 같이 먹어봐야죠 근데 이 친구는 잘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먹어봐야죠 내가 먼저 먹어볼게요 덩칩은 아니고 근데 이 식감은 되게 어려워할 것 같아 새로운 경험하는 거는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먹어봐야죠 민스 민스 미 약간 고기 냄새 식감이 소주가 당기는 맛인데 소주가 당기는 맛인데 와 이거 중국말도 잘하고 지시 이 친구 뭐야 따로 한 번 나중에 술 한 잔 먹읍시다 어우 좋아요 너무 좋아 궁금하네 좋아요 너무 좋아 괜찮아? 아직 적응이 안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오 괜찮아요 솔직한게 더 좋아요 계속 씹는다 이 곱창을 제가 왜 이 가게에서 또 했었냐면 이 곱창 때문에 제가 결혼한거에요 네? 저 와이프가 곱창을 진짜 좋아하는데 술 한 잔도 못먹거든요 근데 저는 알콜올릭이에요 내가 술먹는건 너무 싫어하는데 나를 제일 좋아했던게 이 곱창집 사장님이었던걸 너무 좋아했던거에요 이 곱창이 우리의 어떤 사랑의 결실을 만들어준거에요 와 사랑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강호동이라고 있어요 강호동은 잘하는거 보다 열심히 하는걸 더 좋아해요 유재석 형도 열심히 하는걸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아 근데 저는 오늘 조직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거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형들이 저를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이거 이거 이상한거 아니에요 스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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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봐요 앉아 1 2 3 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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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이거야 아 이 엄청난 칭찬 리스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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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커리치먼트 참 passé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아 진짜 아버님 아 근데 정말 열심히 해서 너무 좋다고 저도 그래서 사실 갔어 sculpture 때 한국말 못 했어요. 그때 근데 무한도전도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뭐야 운이 좋아서 제 실력이 아니라 너무 멤버들도 잘 만났고 타이밍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축복을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저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무한도전도 했고 런닝맨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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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죠 완전 영향을 좀 큰 프로그램들이니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형 덕분에 그렇게 된거죠 사실 뭐 좀 형이랑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된 자리도 저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덕분에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다가 감동받았어요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이 친구도 보면서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아니에요 자극받았어요 아우 고마워요 저희도 도전 엄청 도전 받았고 아 능력자네 진짜 아이들 너무 좋고 네 하하가 이렇게 말했다 5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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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퉁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퉁 삐빅 퉁 퉁 퉁 퉁 와 형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와 대박이다 이거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오 오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우리가 진짜 배고팠을 때 네 아 대박 Draw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